안녕하세요. 부곡동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정입니다. 여기는 누구나 편하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. 그림이 처음이거나 초보여도 괜찮아요. 수채와 아크릴, 색연필, 오일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. 이곳에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. 금전거리 예술축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. 저희 부곡동 작업실에도 들러주셔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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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